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고 서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국토개법 마무리 진료가인데요. 기본서 한번 펴보시죠. 191쪽 제 10장 보겠습니다. 10장을 보시면 개발행위 화가가 나와있죠. 이 개발행위 화가 파트에서 꼭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냐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이 209페이지 208페이지까지 쭉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 문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자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91쪽 보면 개발행위 화가의 그건 통과하고 2번 개발행위 화가 대상 여기에서부터 공부를 해 들어가면 됩니다. 이 국토 우리 각각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네 땅에서 자기가 그 개발행위인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에 망관해 한다. 그러면 국토해선을 심화시키고 난개발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걸 규제하겠다는 것이 개발행위 화가 제도입니다. 이때 화가 관청은요.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이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한테 육대광시, 인천, 부산, 태구, 대전, 그리고 강주 이런 육대광시다. 그러면 광역시한테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가 세종에 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시장,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지도사, 그리고 8도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 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초자치단체형인 시장군수가 있거든요. 시장군수한테 미리 화가 신청해서 화가 받고 개발행위를 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때 화가 신청서가 들어가게 되면 개발행 화가 기준 5가지를 화가권자가 적용해요. 이 개발행 화가 기준이 5개가 있는데요. 그 기준을 적용해서 자가받다. 그러면 바로 화가 신청서가 들어온 다음에 15일 이내에 검토해서 화가 여부를 결정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일이면 화가다, 불가다 이게 날아옵니다. 이때 만약 화가를 받았다. 그러면 개발행위 들어가겠죠. 개발행위에 들어가서 개발행위가 완료됐다. 그러면 다시 화가 내줬던 화가권자에게 공사 다 마쳤습니다라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걸 마칠 준 공사공에서 공사를 마쳤다라는 중공검사라고 하죠. 중공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가 끝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 그 사유를 바로 기재해서 그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개발행위 화가제예요. 그리고 이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팝에서는 6가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6가지가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흙모래, 자갈, 바위 이것들을 토석이라 하는데 토석을 채취하는 게 더 개발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토지의 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이상으로 쪼갠다. 이걸 토지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런 토지 분할도 바로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한 녹지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지역에서 물건을 일교수상 쌓아둔다. 물건을 쌓아두고자 할 때도 개발행위로서 규제를 합니다. 이런 개발행위를 바로 우리 법사는 여섯 가지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192쪽에 나와 있죠. 192쪽 보시면 그 박스가 그거예요. 그래서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불러드릴게요. 써보세요. 원칙적인 개발행위 화가 대상 이렇게 쓰세요. 원칙적인 개발행위 화가 대상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가 있다.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여섯 개를 두 문자를 일단 따볼까요? 건, 동그라미 공, 동그라미 토, 동그라미 토, 동그라미 토, 동그라미 물, 동그라미 채요. 그래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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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머리따에 일단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세 배로 들어가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개발행위에 바로 여섯 개를 설정하고 있다. 개발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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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다시 한번 개발행위가 뭐냐 하면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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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해서 일단 여섯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섯 개를 이제 세 배로 이렇게 떠오르도록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해서 한다.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이 도시군계획사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도시군관리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공부를 했죠. 그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여러분 그 용어의 정의 편을 가서 보면은 20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죠. 20페이지 16번을 보도록 하죠. 16번을 한번 보시죠. 20페이지 16번. 그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를 말한다. 바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 및 주간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결정할 때는 바로 행정청에서 결정해서 하죠. 그래서 그런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개발행의 허가 대상은 아니다. 그런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데 개발행을 한다고 할 때 규제학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191쪽으로 가볼까요? 191쪽 보시면 개발행의 허가 대상 2번 해서 23회, 24회, 25회, 26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 거기 보면 허가 대상 해서 동그라미 1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해서는 바로 아까 보았던 건공토토토물 이렇게 써요. 건공토토토물 이런 여섯 가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강, 특특, 시장, 군수 거기다 줄 거예요. 특강, 특특, 시장, 군수 여섯 명이 있죠. 이네들을 개발행의 허가권자 이렇게 써놔요. 개발행의 허가권자 이렇게 쓰시고 이런 개발행의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게 이제 중요표.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 그때 행위는 건공토토토토물이에요. 건공토토토물이라도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그런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중에 개발행의 허가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 줄 것이고 개발행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발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이 법에 따른 개발행의 허가를 받지 않는가. 도시군계획사업이다. 도시군계획사업은 거기다 줄 것이고 바로 20페이지 16반 참조 이렇게 써놔요. 20페이지에서 조금 좀 봤죠. 16반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군계획사업에 딱 네모 쳐놓고 세 가지 사업 생각 이렇게 써놓으세요. 세 가지 사업이 바로 도시군계획사업이었죠. 그 세 가지 사업에 따라 할 때는 해가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2쪽으로 넘어가셔서 이 국토개법상 원칙적인 개발행 허가 대상이 6개가 있다고 그랬죠. 건공토토토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때 건축으로 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특별히 그 건에 대하여 적용을 하도록 하는 법이 있죠. 그게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으로 건축. 뭐 제2조 제2랑 2호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으로 건축. 우리가 이제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하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가 신청서 만들어서 건축법에 따라 제출하면 돼요. 그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하가라는 하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래 건축으로 건축할 때 이때 건축으로 건축은 무슨 법에 따른 건축으로 건축이냐 그거 할 때는 하가 받느냐 건축법에 따른 건축으로 건축행위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으로 건축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에 하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을 설치 공작물을 설치라고 할 때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법에서 뜻을 규정하고 있죠. 그 뜻이 이겁니다.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그것도 다 믿줄 거예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세자로 공작물을 하죠. 우리 인간의 힘이 가해져가지고 탄생된 시설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세자로 공작물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런 공작물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만든 그런 시설물 중에서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빼고 바로 그게 위에 있었으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를 공작물을 해요. 그래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 기동, 벽 이런 것이 있고 꼭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과 기동이 있다든가 지붕과 벽이 있다든가 지붕과 기동, 벽이 있는 것들을 건축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붕이 없고 그냥 인간들이 만든 시설물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공작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도 원칙적으로 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형제변경이 나와있죠. 토지의 형제변경이 뭐냐 그 법에서 뜻을 써놨습니다. 절토, 절토는 땅 깎기죠. 땅 깎기를 절토를 하고 땅을 깎아 내린다 이거죠. 성토는 폭 꺼져 있는 곳을 흙을 넣어서 흙 쌓기를 하는 것이죠. 성토. 그 다음에 정지. 정지는 울퉁불퉁하는 토지의 형 모양새를 평탄잡아 해서 평지로 만드는 겁니다. 쭉 이렇게 골고루 딱 평탄잡아 하는 거죠. 이걸 정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 포장이라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 그리고 콩트 포장 이런 말을 들어봤죠. 그래서 아스팔트라든가 그 콩코리트로 입혀서 포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하고요. 이런 토지 형질 변경 할 때는 원칙으로 하가 신청서 내가지고 하가를 받고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또 그것만 토지 형질 변경이 아니라 추가되고 있죠. 공효수면으로 매립도 토지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공효수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공효수면은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다를 공효수면 우리 법에서는 바다 바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바로 공효수면 한다. 그게 다 여러분만 알 수 있도록 공효수면 바다다. 이렇게 생각해. 공효수면을 매립할 때도 화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닷가 근처에 논밭 야산을 사놨는데 바닷물이 들어와서 치고치고서 그걸 다 깎아 가버렸다. 그럼 어때요. 사실상 바다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공효수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걸 다시 자기의 그 땅을 드러내게 하게 해서 그따 바로 막 돌 갖다 집어넣고 성태에서 토지 형제병이 해가지고 바로 보건시키려고 한다. 자기 땅을 다시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이것들을 공효수면 매립을 하죠. 이런 공효수면 매립을 할 때는 하가받고 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시골에 농민들 농사를 지키하여 자기의 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지가 좀 꺼져 있다. 그래서 여름에 빗물이면 도로를 타고 다 들어와서 농작물을 바로 해손시켜서 피해가 막심하다. 그러면 농사를 지켜서 바로 그걸 깨끗한 그 흙을 받아다가 사다가 메꿀 수 있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합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하게 될 때 그걸 송토에서 형질변경을 한다. 그때 그 높이가 바로 2미터 미만이면 하가 없이 가능해요. 2미터 이상으로 할 때는 하가를 받지만 바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 송토 절타할 때 그 높이가 2미터 미만이면 하가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2미터 이상으로 한다 하면 바로 안전성 확보됩니다. 하가를 또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92쪽에 마지막 칸에 박스 속에 보면 4번이 있을 거예요.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보면 바로 이 2미터 이상의 송토 절토 송토가 수반되는 행위 그 말 보이시죠. 그래 이럴 때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하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토속어 채취 토속어 채취라는 것은 토자가 흑토자죠. 석자가 돌석자죠. 그래서 흑, 모래 이걸 그냥 토로 보고 자갈 파일은 석으로 보면 돼. 그래서 흑, 모래, 자갈 파일을 채취하는 행위 이걸 토속어 채취라는데 그럴 때도 원칙은 하가를 받아야 되죠. 다만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토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그 토속어 채취 이것은 토지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가를 받았다고 보고 그럴 때 그에 따른 부수정의 행위인 바로 토속어 채취는 별도로 하가 받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어떨 때 토속어 채취에 하가 받느냐 토지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냐는 토속어 채취일 때는 하가 받는다. 그 다음에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걸 토지 분할을 하는데 토지 분할을 할 때 세 가지 경우는 하가를 받도록 규제하죠. 1번 바로 이 녹지 관리 농림 자유로운경 보전지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하가 인가 등을 받지 않냐고 바로 토지 분할 때는 이 법에 따라 하가 받고요. 2번 건축법 제57조의 1항에 따른 분할 제한민족 미만 그 때 건축법 제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민족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을 할 때도 하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만으로 그것도 다 통합시 미만으로 토지 분할을 할 때는 하가 받는다. 그 다음에 3번 관계 법령이 한 하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넓이 5미터 이하 그것도 다 줄 거예요. 넓이 5미터 이하로 좁게 자를 때도 하가를 받도록 기재합니다. 넓이 5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도 하가 받는다. 그런데 이 토지는 일반적으로 한필치 한필치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죠.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토지를 막 그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한필치에 사가지고 막 쪼개서 그 투기 행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일반을 두고 있어요. 녹지 관리 농림 재농기 보전자 안에 그 헐값으로 야산 논밭 사가지고 막 쪼개서 막 툭개서 파는 자들이 있죠. 이걸 규작해서 하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녹관 농자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하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때는 토지 분할 하가를 받아야 자를 수가 있다. 토지 분할 하가 받지 못하면 분할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이제 분할 못하니까 그냥 또 지분을 또 팔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행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법 제57조 의 1항의 내용은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규제를 했는데요. 그 규정을 보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가 있다. 그 대지를 마음대로 좁게 자르지 말라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주거적에 있다. 주거적에 있다. 그러면 60조 부터 못 미치게 자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업적에 있다. 그러면 150조 부터 못 미치게 자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업적에 있다. 그러면 이것도 150조 부터 몸치게 자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녹적에 있다. 200조 부터 몸치게 자를 수 없고요. 이 4가지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을 기타지역 합시다. 기타지역에서는 기타지역 그 바크지역 기타지역 그래 나머지 지역은 60조 부터 몸치게 자를 수 없다라고 규제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분할을 할 때 하가받아라라고 할 때에는요. 나대지 건축물 없는 그런 땅을 토지를 분할 때 규제하겠어요. 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건축물 있는 돼지는 건축법 제51조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하가 대상에 나오는 토지 분할의 경우 하가받아라라고 할 때 그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논바 야산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토지를 이 건축법 제50조 이 규정에 따른 이 규모 미만으로 자를 때는 규제하겠다. 함부로 자르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 규모 미만으로 자를 때는 하가받아라. 그러나 이 규모 이상으로 자를 때는 하가 없이 자를 수 있죠. 자 미만으로 할 때만 하가받도록 규제하겠다는 것. 3번도 넓이 5미터 이하로 토지 분할 때 하가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쌓아둘 때 어느 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둘 때만 하가받느냐 자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녹지 관리 자랑 버전제 이걸 약자로 녹관자 이렇게 암겨왔어요. 녹관자 안에서 울타리 안이 아닌 바꿔져있다.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하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쌓아두게 될 때 여기 주거적 있는 땅에다 쌓아놓는다. 상업적 공업적 여기에서는 바로 개발해도 되는 땅이니까 물건을 쌓아둘 때는 하가받도록 하지 않아요. 그런데 녹지에 있는 땅에다 물건을 쌓아둔다. 그러면 잘못하면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해서 보존을 하자는 녹지인데 막만에 막 허가 안 받고 쌓아버리면 바로 식물들 다 숨통 막혀서 주격에 쌓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녹지에 있는 땅에다 물건을 쌓아둬 때는 허가를 쌓아둘 때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허가야부를 결정하겠죠. 그러나 물건을 쌓아둘 때 이 녹지에 있는 땅에다 쌓아둔다 하더라도 1개월 미만으로 쌓아둘 때는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이 1개월 미만 쌓아놓고 다시 치워버리면 식물이 다시 재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허가받지 않아요. 관리적도 자연환경 보직도 바로 1개월 이상으로 쌓아둘 때면 허가받습니다. 그러나 농림적에서는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받지 않아요. 우리 농민들 농림적인 농지에서 농사짓다가 물건을 쌓아둔다. 그들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그라미 보면 경작을 대한 경우로서 토지형질 변경한다. 그럴 때는 농장으로 재배 그 다음에 그 농지의 지력증진 생산성 향상을 대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 시설 설치된 토지형질 변경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박스 속에 들어가서 토지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아까 경작울련 토지형질 변경은 개발인 허가 대상이 죄 된다. 이걸 살짝 체크했었죠. 그때 경작울련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어떨 때 바로 밑에 192쪽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네 가지 1.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업에 양향을 미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허가 안 받고 그렇게 경작울련 토지형질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농지에 재활용 결재 사업장 폐 토양 무기성 오니 무기성 오니랑 하천에 바닥에 오염되어 있는 거 물 흐름을 좋게 해서 캐낸 진흙탕 같은 썩어있는 그런 흙을 말합니다. 무기성 오니 오니가 오염되어 있다 할 때 오 니 자가 진흙니거든요. 그래서 하천가 바닥에서 하천 바닥에서 긁어낸 그 썩어있는 토사 같은 것들이 바로 무기성 오니예요. 이런 것들 또 사업장에서 재개발한다 재군청한다 그때 막 사업장 막 부시고 그러죠. 거기서 나오는 아주 안 좋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썩어버려있는 폐토양 같은 거 또 거기 콘크리트에 있는 검을 부셔가지고 재활용 골짜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갖다 논바섰다 메꾸면 그건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이 발생해서 농작물이 막대한 피를 약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다 논바섰다가 성토한답시고 메꾸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가받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귀재합니다. 이런 것 갖다 논바섰다 그 성토한답시고 갖다 메꾸면 그건 이법이 돼요.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우리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서 성토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야. 바로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목업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컨대 전였다 다볐다 가손인 농자가 있었는데 거기다 성토를 해가지고 완전히 자갈만 갖다 집어넣어버렸다. 이건 농사를 농사를 질 수 없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바로 하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 하가 없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가 없이 경자군란 토지 향려 변경 할 때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니야 된다. 이거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아니야 된다. 그래야 하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자군란 토지 향려 변경 조치를 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4번의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좀 눈여겨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농사를 질 목적 하에 바로 농밭에 좋은 흙물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농사 질려고 하는데 그게 한 1.5미터로 몇 갔다. 예컨대 그래 논이었는데 흙을 좀 받아다가 한 2천만 원 정도 받아다가 성토를 했어요. 성토를 했는데 좀 돌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게 논농사 지게는 좀 힘들다. 그때는 이 탑 논을 원래 지목 탑이라고 하죠. 이 탑을 전으로 바꿀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전도 농지거든요. 전도 농지. 아니면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가손 나무를 심어서 가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손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전으로도 바꿀 수 있죠. 이럴 때 탑하고 전 탑하고 전 이 두 개의 양자간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자관련 토질 형제변경은 하갑시 가능해요. 그게 그 말이에요. 전답사위 전답사위입니다. 전하고 과손이 아니고 탑하고 과손이 아니라 또 전하고 뭐 답하고 잡동지가 아니고 전답사위 바셨는데 논으로 논이었는데 밭으로 이거죠. 그래서 지목이 밭은 전이라 하고 노는 답이라 하죠. 그래서 이 전답사위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자관련 토지 형제변경은 별도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해해 두세요. 3번은 시험에 두 번 나온 바 있으니까 가로 안에 있는 말을 좀 눈여어보세요. 전답사위의 전과 답 전답사위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자관련 토지 형제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이 경자관련 그 옹벽을 축제할 때 2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허가 없이 가능해요. 신고도 없이 가능해. 그러니까 그런 경우 빼고 이 옹벽을 좀 높게 설치하려고 온다. 그때는 허가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미터 이상의 그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이때에는 바로 경자관련 토지 형제변경이라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성토 절토라고 하는 경자관련 토지 형제변경 할 때 그 깊이 높이가 2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가겠는데 가로 2번으로 보시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해서 이것도 3번 나왔어요. 잘 좀 읽어두셔야 되겠죠.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여러분이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에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발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바로 여러가지 사항을 기재해서 내죠. 이 정도의 땅을 개발행 하겠습니다. 라는 면적도 기재하고 부지 면적 개발행 를 하려는 그 면적 만약 건청물 건청한다면 연면적 같은 거 싹 기재해서 내요. 그리고 언제 착공에 들어가고 만약 허가 떨어지면 언제 착공에 들어가고 언제 중공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 다 기재해서 내죠. 이런 거 냅니다. 그래서 옥회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받은 내용들을 개발행 해서 바로 중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허가를 받아 놓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경미한 상을 변경 할 때는 바로 별도로 변경 하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경미한 상이 아니라 중대한 상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다시 변경 하와 신청해서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인데요. 개발행 허가를 받은 상을 변경 하는 경우는 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되어 있죠. 다만 다음은 박스 안에 있는 것이죠. 박스 안에 있는 경미한 상을 변경 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그 사실 변경 된 사실을 허가를 내줬던 특강 특득 시장소에게 통지 해야 한다. 그래 통지만 해도 돼. 별도로 개발행 변경 신청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변경 합니다. 통점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은 경미한 행위니까 바로 경미한 변경 행위니까 허가 없이 그냥 통점 하면 되냐. 1번 아까 사업계가 언제 착공해서 애컨대 2022년도 바로 2월 1일에 허가 떨어지면 그때 착공 하고요. 그리고 5월 30일까지 중공해서 끝내겠습니다. 라고 사업계가 딱 정해서 허가신 허가받아왔는데 이 기간을 5월이 아닌 4월 30일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단축을 하려고 그래. 그때는 바로 경미한 상황을 변경해서 변경 통지만 허가 내렸던 분한테 바로 하면 됩니다. 이 단축의 반대말이 거기다 써놔요. 연장이에요. 연장. 사업기간이 원래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아왔는데 도저히 5월 30일까지 마칠 수가 없겠다. 그러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연장은 중대한 상업 변경이니까 연장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변경화를 또 받아야 돼요. 이건 변경화가 대상이다. 이게 중에 그래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는 경면상업 변경해서 변경 통진만 하면 되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변경화가 신청화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2번의 가번 2번의 가번을 가지고 출제를 두 번 한 바 있으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가번 아까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땅 준비해서 그 면적 그걸 부지면적 하거든요. 그리고 건축물 건축한다 할 때 그 옆면적 옆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제 합계 말합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제 합계 이 옆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한다. 축소 축소 그것다. 또 공장으로 부피 수평 투입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늘자 주문했어요. 경우만 남겨놨어요. 늘자 는 지불이고 경우 그래 거기서 5% 범위에서 축소한다. 그래 축소를 한다. 이것은 경미한 상업 변경으로 봐서 변경 통지만 돼요. 근데 축소하고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확대 입니다. 확대 또 확장입니다. 확장 더 키운다. 이거죠. 개발행 허가받을 때는 이 정도만 개발행 하겠다라고 부지 면적을 정해서 냈어요. 연면적 얼마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냈어요. 근데 그 규모를 줄인다. 이게 축소인데 축소할 때는 그냥 축소합니다. 통제만 하면 돼. 변경 통제만 하면 되지. 허가권이한테. 근데 허가받았던 그 부지 면적 대비 더 이것을 확대한다. 더 키운다. 더 키운다. 이것은 확대 확장이라는데 그때는 중대한 상업변경이니까 다시 변경 허가 신청해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3번도 볼까요. 공장으로 위치를 1미터의 폼에서 변경한다. 이것도 경미한 상업변경에서 변경 통제만 됩니다. 역으로 공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허가받았어. 여기다 공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공장을 설치했다는 개발을 받았는데 이것을 바로 이렇게 약 90세지 정도 이쪽에 하려고 한다. 이렇게 위치를 옮기려고 한다. 90세지 정도. 그때는 변경 통제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위치를 옮길 때 한 1미터를 벗어나서 여기다 하겠다. 그러면 이때는 중대한 상업변경이니까 변경 허가 신청서 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 1미터 이내까지만 경미한 상업변경 공장 위치 변경할 때 그런데 1미터 넘게 위치를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 대상이 된다. 이걸 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는데요. 3번을 보면 개발행 허가 대상 예의가 나있죠.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호라는 것은 가로 1번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능급주치 그 다음에 2번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으로 개축 정축 재축과 이에 따른 토지 형제변경 그 다음에 가로 3번 다음 경면행위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죠. 넘어가서 보면 6번 이렇게 나와있죠. 6번 196편 6번 고리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예요.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193페이지 가로 1번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부터 가로 2번 아까 그거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그 가로 3번 경면행위의 내용으로써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죠. 이걸 딱 묶음쳐가지고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써놓습니다. 외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써놔요. 외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외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딱 써놓으십시오. 자 이 파트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